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메인 컨텐츠 한 번 조져보도록 할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뭐하고 계신가요? 어 죄송한데 알 거 없지 않 아니요 뭐하고 계신가요? 아 죄송한데 굳이 물어봐야 되나요? 아니요 아니요 뭐하고 계신가요? 보라마라 지금 약간 컨텐츠 없어가지고 지금 온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? 메인 컨텐츠 브렉과 작가님한테 전화 걸기 중인데 그러면 저희 오늘 게임 어떤 거 할까요? 그럼 저희 딱 세 명이니까 에이펙스 안 해! 브렉과 공포 게임 기원 38일 차나 됐다고 벌써? 안 한다고 그럼 우리 지금 노가리 좀 까면서 공포 게임 좀 찾아볼까? 싫어 아니 근데 에펙 안 하고 롤 안 하면 우리 뭐해? 공포 게임 아 꺼지세요 제발 아드다 나 진짜 이번에 나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심장 진짜 이제 죽어 아 괜찮아 진짜 심정지당해 나 이제 아 진짜 괜찮다니까? 그럼 우리 사이에서 지금 일단 공포 게임을 찾아보는 컨텐츠를 하자 아 싫어 아 죄송한데 님 컨텐츠 하세요 저 이게 제 컨텐츠예요 왜 그래요? 아니 애초에 방송인이 아니라고 아니 나 방송 안 한다고 선생님 프로 방송인 아니였어요? 아니 몇 년 전에 잡았다고 아니 그때는 팬들이 해달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는 아 브렉님 팬이에요! 꺼져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 브렉님 팬이죠 여러분들도 제발 아 싫어 해라! 해라! 아 진짜 진짜 심장이 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공포 게임 하면은 아우 내가 마사지 해줄게 아 싫어 너 이거 만지지 마 내 몸 아니 안 만져 마사지만 할게 오늘 브렉님이랑 같이 공포 게임 하려는데 이제 브렉님이 뭐 일반 공포 게임도 무서워하고 뭐 VR챗 공포맵도 하도 쳐 찡찡거려가지고 작가님이랑 저랑 적당한 브렉에게 적당한 공포맵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좀 찾아놨어요 오늘 그거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하면 하고 싶은데 4대3 비율이 16대 9로 갖고싶은데 아! 귀엽네 나 어떻게 생겼는데? 여기 밀어보면 볼 수 있어 여기 어 브렉 왔네 결국 This map will scare you Please leave now 아 나가래 아 영어 잘한다 브렉 그러면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begin 어 긴장된다 시작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어 왜 브레이크 없지? 브레이크 빨리 와 자카님 저희 한번 불러볼까요? 브레이크 맞죠? 목소리가 작다 와 브레이크 맞죠? 어 왔다 아 브레이크 빨리 여보세요 문 여기 열면 됩니다 어 오픈 점점점 물음표? 오오오 호호 호호호 호호호 호호 야 앞에 그냥 멀쩡한 길이 있는데? 브레이크 빨리 나와 앞에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? 그냥 뭐 지직 소리인데? 어 암 소리 안들리는데? 응 아 좀 들린다 앞에 뭐있다 어 브레이크 어떻게 해 빨리 가자 어 진짜 개 싫어 아 진짜 어 왜 소리가 좀 더 커지지? 어 왜 소리가 너무 커지는데? 없네 아 그럼 당연하지 어? 어? 이거 안 열리네? 초반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? 아 설마 이거 피걱거리는 소리였어 여태까지? 어? 여유 열려 있으니까 여기로 가자 아니 그러면 저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는 기술자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? 먼저 내려가 봐 뭐 그래 문만 열어줘 문만 열어줘 알았어 알았어 내가 대신 열어줄게 아 놀라네 아 이거 그거 아니야?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? 어? 어? 빨리 와봐! 빨리 와봐! 빨리 와봐!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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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아니 그게! 아니 그게 저 뒤에서 아 빨리 누르고 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 뒤에서 넘어오기 전까지 너한테 안 보여 아 갑자기 혼자 되니까 와 갑자기 개섭네? 아 왜 갑자기 아 깨끗해지냐?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죽을래? 아니 우리 다 옆에 있었어 그때도 아니 너무 버튼을 늦게 눌렀어 아니 그냥 살짝 문 뒤에 있었을 뿐이야 브랭 이번에 문 닫혀있는데요? 어? 원래 열려있었어? 아깐 문 열려있었잖아 아 먼저 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어 그럼 돌아가 봐야겠는데 브랭? 돌아가 봐야지 아 이거 너무 뻔해 근데 뻔해? 그럼 가? 어? 아싸? 저기있죠? 어? 가? 데뷔하고 가겠다 어 야 저 문 콩콩거려 브랭 와아씨 어허허허 정말 싫어 브랭 어떻게 저 문 콩콩거려 아 너무 세게 두드려요 근데 아 너무 세게 두드려요 문 부술 것 같아요 근데 오 브랭 계속 쾅쾅 차 아 나 여기 이산 나가기 싫은데? 아 보통 이런 싸움은 날 싸움 같으면 난 도망가거든 보통 안 열렸잖아 아 저기 열렸네 브랭 안 열리네 도망이 어디갔어? 너 앞에 아 키 큰 아바타를 바꾸고 오면 안 돼? 너가 잘 안 보였어 혼자 있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손 꼭 잡아줄게 이제 연다 얘들아 먼저 가 그 다음 내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파이스캔으로 아 근데 이제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어 뒤에? 어 우는 소리가 안 나지? 왜? 문 닫혔는데요? 왜? 왜? 어 문 닫혔어 왜? 어 뒤에 근데 우는 소리 나지 않았어 얘들아? 어? 아니 나 안 들렸는데? 어? 지금도 북음 들리는데? 어? 아아 아아 형님 어디가요? 아 저기 어? 브랭 여기 반중이 열렸어 브랭 여기 반중이 열렸어 아 안가 저기가 문을 까지만 확인하고 갈게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가 우리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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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따라가줄게 아니 안 들리는데 여기일수도 있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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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증나 브랭 괜찮아 아 이런 게임을 대체 왜 만드는 거야 근데? 아 재미가 없어 진짜로 짜증난 나 아 진짜 노잼이야 이 게임 어? 문 열려있는데? 어? 열려있어 브랭 앞에 한 번 가봐 아 이거 눌러야 돼? 먼저 눌러보면 안 돼? 아 뭐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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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우스가 아 이쁘시네요 혹시 어? 아까 전에 역사타 하시지 않으셨어요? 어 좋다 앞에 뭔 소리야 이거 다른 여자네 아 이 사람 발 앞였어 이 집 주인이 아 그런 거야 다른 여자야? 어 어떻게 알아 다른 여자인 거 아 울음소리가 달랐어 아 근데 너무 슬프게 우셔 진짜 힘들었나봐 그럼 너가 가서 번뜬거 드려야 되지 않을까? 너가 빨리 가서 너가 캐릭터가 예쁘잖아 먼저 가서 위로를 해주는 거 아니지 아니지 원래 여자들은 곰인형을 좋아하잖아 저 헬로키트 잠옷 입으신 분 이게 공포게임 아니냐 아니 네 목에서 계속 에일리언 머리가 한번씩 튀어나올 어 야 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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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있다 뭐있다 어 뭐있다 어 뭐있다 어 뭐있다 어 불에 어떡해 안아 불에 어디가 불에 어디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일단 너가 한 가까이 가봐 아 그럼 제 뒤에 따라오세요 제 뒤에 오케이?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럼 제 뒤에 바로 따라오세요 아 근데 왜 화장실 문은 열려있냐? 그러게요 열리지? 자 확인할게요 아 이거 이거 없어 조작 없어 조작 없어 자 갑니다 어 나도 좀 무섭다 아! 아 이건 못 가지 뒤돌아가라는 거야 뒤돌아가라는 거야 어두우면 뒤돌아가라는 거야 그런가? 게이밍 원래 그래 그래? 그러면은 브렉은 여기 있어 잠깐이나 난 가볼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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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어요 같이 가자 됐어 개노잼이야 어? 그림자 뭐야? 으아아아아아악 아 또 씨발 뭐야 아 씨발 저 그림자 뭐야 오른쪽에 그림자 위에 아 나 봤어 나 봤어 아 나 봤어 나 봤어 뭐 어 저 위에 그림자 오오오오오오로 어우 오오오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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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여 없어 없어 아 목아파 아 아pla ROB 아 개잼이 없어 아ا 깨노잼 폴 기미 리사 there is a monster inside of me 이거 똑같은 그린데? 요대에에에에에에에 브렉 문 열어 어? 아.. 나 목에 다물거 같아 어허? 아 나... 나 목에 다물거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... 와 눈 안에 눈이 있어! 눈 안에 눈 안에 눈 안에 눈 안에 눈 안에 눈이 있어! 근데 이 게임 진짜 못 만들었다 근데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래? 원래 있었나 이 게임? 없었죠? 아 이거 문이 뭔가... 히토미 히토미 그만 나와... 문이 여기 뭔가 열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? 누르면 안 되나? 어? 아까 이거 책상 있지 않았나? 어 뭐야 시계 여깄어 어 뭐야! 어 뭐야! 우리 뒤에 벽이 다시 생겼어!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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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뭐야 이거? 어? 우리 저기서 왔잖아! 이러면 이리로 가야되는데? 어? 어 깜짝이야 어? 아... 게임이 튕겼네... 어 뭐야? 어? 어 뭐야! 불에 문 남으잖아 이거 열어! 아 뭐 있지? 아 너무 빠른데? 뭔지! 어? 어? 앞으로 가볼게요 일단 우리 어? 아... 와아 미나라쿠 어? 왜그래? 이상. 왜 이렇게 아파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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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앞으로 오는 것 같은데? 어? 불행아 뭐해? 야 뭐야? 불행아 뭐해? 불행아 뭐해? 불행아 뭐해? 어? 불행아 아프고 아프고 뭐 없냐? 뭐 없냐? 뭐 없냐? 아이씨 아 포복 자세 지린다 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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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 어딨어? 아 뭐야 끝난거 아니었어? 나는 까면 화면 켈리네 끝난줄 알았지 왜 안 끝나? 왜 안 끝나? 어? 어 올라왔다 어 뒤에서 왜 이렇게 소리가 나? 어? 야 얘들아 우리가 위로 올라왔네 올라왔네 자아 여기까지 아아 아 너무 좋다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브레이크를 위한 곳을 만들어줄게 좀 밝은 곳으로 부탁합니다 음 자 브레이크 아아 이쁘다 미션 성공 자아 브레이크 놀랄때마다 플러스 오천원 해서 칠만 오천원 구원 감사합니다 그런게 있었어? 브레이크 작가님 재밌었죠? 에이 아니 개미 없었어 야 브레이크 여기 너무 위한거 있어 베개 베개 꼭 안을 수 있어 이거 현azione 으흠흠 으흐흑 으흠흐흔 흐흫헝 핫핰 흐흐흐흐흑 아핳하핰흐흑흐흐흐흐흐흐흑 하하홉하환 와 이거 사진 한 번 찍으러 되겠는데? 저거 왜 이렇게 잘 어울려졌어? 이제 공포게임하면 죽인다 손잡는 척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. 역게 오니까 꼼지락 떼지 마 꼼지락 떼지 마 알았어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작가님이랑 이제 저희 편집자 브렉님이랑 공포게임 한 번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재밌으셨죠? 작가님은요? 왜? 저는 재밌었다니까요. 브렉행님 번호만 서술했습니다.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저희는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럼 안녕 대박